요템 1t 용서 우리 량 좀비 무서워? 예? 응, 나 왔어 너 피곤하지? 리아는 엄마 리아가 울었네 리아 울어? 리아 왜 울어? 리아 왜 울어? 슬퍼? 슬퍼? 아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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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어?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슬프니까 슬프니까 하고 있어 왜 갑자기 슬퍼서 하고 있어? 왜 슬퍼 그랬어 갑자기? 슬퍼 왜 갑자기 슬퍼졌을까 우리 딸이 입술 뜯지마 피나 피나 엄마가 나 이제 아프어 룬아 안 피곤해? 우리 이제 가서 잘까? 안 피곤해 진짜? 나는 안 피곤해 나는 안 안 피곤해 응 엄마가 알려줄 거야 내 말 엄마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열 수 있어? 응 내가 열 거야 엄마가 열 거야 레아가 열 거야 엄마가 열 거야 엄마가 열 거야 레아가 열 거야 어? 열어버렸네 아 열어버렸네 네 침대에서 앉아서 먹자 뭐라고? 침대에서 앉아서 먹자 침대에 앉아서 먹자고? 네 우리 지난번에 침대에서 과자 먹으면서 영화 뭐 봤지? 영화 뭐해 영화 뭐해 영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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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영화 봤지 아빠는 안 봤지 이안이 오빠랑 이안이 형아랑 아벨이랑 우리 영화 뭐 봤지? 엄마랑 이래랑 엄마랑 엄마랑 레오랑 아벨이랑 영화 봤지 뭐 봤지? 어떤 영화 봤지? 이름이 뭐였지? 포뇨 포뇨 그치 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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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엄마보니 너무 귀엽지 응 포뇨 너무 귀엽지 아 레일아 너무 시끄럽다 이거 그만둬까? 근데 레일아 우리 갈 거라서 이거 먹을 거 아니야 내일 먹자 엄마 먹자요 내일 먹자요 엄마는 먹자요 내일 많이 먹자요 엄마는 먹자요 왜요? 엄마 방에서 먹자요 왜요? 엄마 방에서 먹자요 왜요? 엄마 방에서 먹자요 엄마 방에서 먹자요 화났어요? 응 왜요? 엄마 방에서 먹자 앉아서 먹자 레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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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니까 그만 놔두고 이야기 좀 하다가 가자 알았어 알았어 루나 옆에 앉아봐 뭐예요? 오 쓰레기통에 버린다 아우 착해 왜 내가 쓰레기통에 버렸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레일아 너무 스티커 붙여줄게 아 운하가 레일아 스티커 붙여줄 거야? 착하니까 여기 있어 너도 착해 레일아 착하게 쓰레기 잘 버렸으니까 레일아한테 우리 박수 쳐줄까? 응 박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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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나 어 허리 지르지 말고 아 아 아파 아파 아 레일아 미안해 그렇게 하면 아파 엄마 안괜찮아 엄마 허리 아파 안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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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허리 그렇게 하면 아파 다 트 엄마 아빠 아빠 나는 좀비 넌 좀비 넌 좀비 아니야 넌 좀비 아니고 나는 세빙 나는 Evan magical 나는 세빙 나는 세빙 나는 내 세빙 나는 세빙 토끼 쇼핑 토끼 쇼핑 토끼 쇼핑 나는 토끼 쇼핑 귀엽다 엄마 토끼 엄마 포류가 너무 귀여워 포류가 너무 귀여워 나는 멋있어 난 에스테반 친구야 넌 에스테반 친구야 소중 그만파 계속 파면 더 파고 싶고 안에 계속 뭐가 생겨 그러니까 코 이렇게 물로 씻어줄까 엄마가 아니 괜찮아 누나 이제 우리 자자 도도 하자 엄마 앉아서 먹자 이거 알겠어 앉아서 가보자 엄마랑 누나랑 앉아서 먹자 알겠어 잠깐 여기 옆에 앉아봐 내 옆에 앉아봐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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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에 안 앉을거야 빨리 내가 앞에 앉아 응 여기 내가 옆에 앉아 내 옆에 앉아 내 옆에 앉아 내 옆에 앉아 하고 나는 에스테반 친구야 레일아 에스테반 친구야? 아니 아벨! 아벨오빠! 아벨오빠 에스테반은 나 오빠 에스테반은 니 오빠라고? 친구 친구 나는 에스테반 친구 난 아벨는 에스테반 친구 나는 엄마 아 루나 엄마 친구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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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하고 레이라가 계속 이제 평생 엄마 친구 해줄거야 그치?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치 우리 여행 가기로 했지? 뭐 타고 가기로 했지?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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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어디 갈까? 여행 여행 갈까? 알겠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어디 갈까요? 우리 어디 가지? 여행 기차 타고 가자 레이라 이거 하면 시끄럽고 자자 다쳐요 응? 애가는 운동 바빠 그건 바빠 운동하는 거래 엄마 나는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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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는 거래 그거는 아야야 하면 바빠 거야 바빠 건 아야야 해? 응 바빠 바빠 리아가 뿌띠는 안 돼 뭐라고? 뿌띠는 안 돼 뿌띠는 안 돼 작은 애들은 하면 안 돼 시끄러워 시끄럽대 그러면 내가 스티커 빼고 내가 리나 스티커 뺄 거야 레이라 계속 그렇게 하면 루나가 너 스티커 뺀대 안 루나는 근데 루나 스티커는 엄마가 뺄 수 있어 너희들은 못 빼 응 바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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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니 혼난다 여기 있으면 안아줄게 아니고 빨리 침대로 가자 그래 엄마는 안 앉았어 오케이 혼자 살겠다 이거야 가자 혼자 살았자 가자 가자 이제 끝하고 끝 끝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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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잘 자요 잘 자요 엄마 이거 먹자 좋아요 누나 드세요 잘 자요 잘 자요